오늘 먹을 것은 대왕 고추튀김이랑 부추김치요 소스는 항상 포장해오는 데에서 배달이 안되요 이거 아이스크림 부끄럽다 에어프라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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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에어프라시스 표고버섯 이 랍스타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니까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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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쫄깃쫄깃 양념장 10분 정도 10분 정도 3분 정도 완전힘 치킨 저는 이건 돼지 맛있다 너너너너너넛 바삭바삭 계란 찹쌀떡 매콤한 맛 소스 오징어 마늘과 바삭한 거 같아요 맛있니라 영롱 오이밉 만두 있는 뼈 자, 쫄깃한 기름 특이한 잠시 와우 와우 좋아요 초콜릿 매우 매운소스 너무 맛있다, 님들. 진짜 단물리거든요. 다음에 먹을거지.